여명과 함께 혼란이 퍼져나가리라 용수 숨치는 파멸의 공원 속에서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의 대지를 가르디니 하늘에서 내려온 태초의 별이 세계를 인도할 선지자의 혼을 가져오리라 용사여, 그대는 어둠을 가를 칼날이 될 것이니 용사여, 그대는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뚫고 해제 공 על 자유됨, 복 Pere pads email 택ico voll 하 Señor 하ا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harmac겠어 이리와 함께 캐릭터 잘할 수 없어! 모두 골랐어! 어이! 괜찮아? 어서 펼쳐요! 응? 꿈이었나? 잠자는 꼬락선이가 무슨 돼지 한 마리 가져다 놓은 것 같다니까? 어? 저게! 저기요! 아이 참! 항상 이렇게 덜렁대기는! 자연의 점수는 오직 맘매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어제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그늘숲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군요. 아! 네! 으으으음 arts! 안나왔나요? 흥! 어? 도와줘! 낙하가 버리세요! 여긴 위험하군요. 걱정 마세요. 그 여자를 잡아왔다! 잘했다. 방해 꾸려온 것 같군. Adventure,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ellow super armor bar under the boss block bar. When a super armor bar exists, you will not be able to interrupt any skill of… Wow, Adventure, look! The boss has just entered the armor break stunt mode. It will take massive damage if you attack it right now. The boss will unleash an ultimate skill. Once a super armor bar is completely filled, Be sure to dodge this attack when it comes! 음... ㅋㅋ 으악! 아... 정말이지? 어... 으응... 하! 으흐흐... 크흐흐흐... 아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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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